1. 야곱의 예물을 수락한 애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힘찬 원동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예물을 수락한 애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적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애서의 두 번째 질문과 야곱의 대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서의 첫 번째 질문은 야곱과 함께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야곱이 준비한 선물 짐승의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33장 8절 말씀 보세요 애서가 또 가로대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이렇게 야곱은 애서의 마음을 누구려뜨리고 애서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한 거죠 잠원 2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부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21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물과 지극히 겸손한 태도는 단지 애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이나 아부가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적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화해하여 새롭게 형제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잠원 21장 14절 아까 읽어봤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서는 이제 마음이 누구려지고 화해가 되어서 야곱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다시 강권적으로 받도록 부탁을 한 거죠 첫째로 애서의 거절을 보겠습니다 창의 33장 9절 말씀 보세요 애서가 가로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이 말씀은 애서가 나도 재산이 많다 나도 충분하다 그러니 네 것을 네가 가져라 이런 뜻이죠 이때 애서는 야곱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미움과 적개심이 사라졌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다시 강권적으로 애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의 33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야곱이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적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하죠 이렇게 말하고 애서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결국은 애서가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째로 야곱은 애서를 높였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고백했죠 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애서를 높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대답에서 늘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은 항상 애서에게 대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도 야 너 네 애비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야 하나님 은혜로 이 애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세워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서가 예물을 수락했는데 이 수락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칸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았다는 것은 드디어 동생 야곱과 공식적으로 화해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잊어버렸던 만남 213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감격으로 형님의 얼굴을 본다는 고백은 형제 간의 화목의 극치입니다 수많은 소유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크나큰 성공이나 성취 보다 서로 간의 화평이 가장 우선이고 근본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옵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함을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가운데 야곱처럼 애서와 화합하는 대화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애서를 주라고 고백하고 애서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애서를 높이 올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예물을 아낌없이 애서에게 주므로 화해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나의 소유를 남에게 주므로 또 남에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으로 대화해를 이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함으로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남은 생애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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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